안녕하십니까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디파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거든요 제가 디파이를 공부하면서 연관되어 있는 어떤 산업들 산업이라기보다는 연관되어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해서 좀 짜증나시겠지만 직장인이고 제가 직장 끝난 다음에 남는 시간을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석 시간이 좀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분석력이 떨어지시면 그냥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을 했던 게 좀 설득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 말만 믿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마시고 여러 유명한 유튜브들 그리고 분석을 잘하시는 유튜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모든 걸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한번 준비한 걸 해볼게요 디파이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디파이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순서를 좀 나눴어요 첫 번째는 뭐 2번 3번 디파이 중에서도 스테블 코인들 있잖아요 이동성을 공급하는 가장 소스 잖아요 돈을 공급해 주는 가장 큰 세력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볼 거고요 거기에는 usd 코인하고 테더 그다음에 메이크다우가 있는데 이 세 개들이 지금 디파이에 들어와 있는 돈 중에 가장 큰 상위 1, 2, 3위를 차지하는 애들인데 돈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스테블 코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좀 재밌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테더하고 메이크다우가 어떻게 스테블 코인을 찍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디파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디파이를 보면 아쉽겠지만 디파이의 핵심은 뭐냐면 은행하고 똑같은 거죠 예금을 한다는 거 우리가 유동성 공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는 예금이고 그 다음에 대출 우리가 대출 받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파생 상품 같은 거 신선에틱 신서틱스 그 다음에 덱스 기능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기능을 한 거 유닛 스왑 그 다음에 커브 파이낸스 그 다음에 에셋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 투자 같은 것을 담당하는 연 파이낸스 하고 그 다음에 WBTC 코인 이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덱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 제로엑스 인데 이거거든요 제로엑스가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요즘에 덱스라는 거 아시죠? 탈중앙화 거래소 이것들이 우후죽신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덱스를 만들 수 있는 거 홈페이지에 덱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코인들을 스왑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르게 처리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로엑스가 백그라운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로엑스가 어려운 그런 기술들이잖아요 P2P P2P 개인 간에 연결하는 이런 기술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제로엑스에서 다 구인을 해 놓고 이것들을 덱스에서 덱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래소에서 얘들을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들은 제로엑스에서 구현을 해 놨고 덱스에서는 이걸 위해서 어떤 거 심하게 말하면 UI 같은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거래소에서 어떤 코인들을 선택하고 스왑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UI 정도만 해서 하면 덱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로엑스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엑스 기술을 채용하고 있는 덱스 거래소 중에서 아주 유명한 곳이 메이크다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아시스 덱스 그 다음에 유니스왑에서도 제로엑스 기술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버 네트워크에서도 제로엑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이트가 하나 뭐냐면 앞으로 디파이하고 디파이 같은 게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제로엑스는 백그라운드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값어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두번째 카이버 네트워크 얘는 덱스입니다 근데 얘가 다른 덱스들하고 레벨이 틀린 것은 카이버 네트워크가 WBTC를 런칭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제가 말하고 있는 모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코인들이 뭐다?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서 작동하는 코인들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ERC220 토큰이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누구나 다 한양하는 아주 우수한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이 디파이 영역에 와서 ERC220 코인들과 스왑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걸 만들었냐면 W 랩트 BTC를 만들었어요 랩트 BTC는 어떤 거냐면 이 BTC가 ERC220 토큰들하고 서로 스왑이 될 수 있도록 BTC를 ERC220 토큰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BTC가 WBTC로 체인지 될 때 BTC는 락업이 됩니다 그래서 BTC 주인도 BTC를 함부로 판매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트랜스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파이에서 WBTC를 가지고 1대1로 맵핑 되거든요 BTC1 WBTC1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WBTC 가지고 이런 데서 투자를 하는 거죠 예금을 하는 거죠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그 기술을 만든 게 카이버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의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가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DEX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카이버 네트워크도 투자를 하는데 괜찮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랜딩, 대출하는 디파이, AAV하고 컴파운드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제가 정신없이 그래서 말을 안 했는데 오늘은 디파이 생태계에 대해서 큰 수풀 보는 시간이에요 수풀 디파이 생태계에 어떤 애들이 엮여 있는지 그걸 보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끝나면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나무를 보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넓은 생태계를 보는 거니까 너무 깊은 그런 기술 같은 걸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연파이낸스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거 이제 파생 상품인데 신소티스 이거 파생 상품인데 파생 상품이 나오면 위험하다는 건 그냥 뭘 하는지는 몰라도 위험하다는 그런 느낌은 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면 되고 덱스 같은 기능을 하는 것들 덱스가 하는 기능이 뭐예요 이게 은행이잖아요 예금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금을 해주고 스테이킹 이 정도 해주는 거 이 정도 해주는 거 뭐 이런 거죠 아니면 가버넌스 특권 같은 거 발행해 준다든가 이런 거죠 랜딩이 대출이고 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파이하고 C파이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디파이하고 C파이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C파이도 바이낸스하고 코인베이스처럼 코인 중심인 게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처럼 전통적인 은행들이 있는데 대체 얘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는 시간 이런 걸 한번 해 보는 거죠 이걸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하다 보면 DID 어떤 거 신원인증에 대해서 앞으로는 많은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신원인증과 관련된 메타리움, 온톨로지, 시빅, 아이콘 루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미래에는 좀 가치가 있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 PPP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NFT 파밍 같은 게 있어요 파밍 파밍이 뭐예요 일드 파밍 우리가 이자농사라고 하는 거 있죠 이자농사 영어로는 일드 파밍이라고 하는 거죠 이자농사 일드 파밍 이런 거죠 랜딩을 해서 이걸 H를 시키는 거죠 랜딩을 할 때 어떤 걸 랜딩을 해요 내가 BTC가 있어요 BTC가 엄청나게 많죠 한 천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근데 BTC를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BTC를 한 10년 후에 팔 거예요 그럼 천만 원이 10년 동안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 BTC를 담보로 잡고 여기서 이제 뭘 받는 거죠 뭐 퇴더 말고 퇴더를 받든 USD 코인을 받든 코인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저금을 하는 거죠 예금을 예금을 하는 거죠 예금을 하면 이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랜딩 이자가 빌릴 때 이자가 1%고 예금을 하면 이자가 한 6% 정도 줘요 그러면 5% 정도의 에대 마진이 생기잖아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예금과 대출 간에 금리 차 이게 5% 정도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누구나 이렇게 서비스를 자기 BTC를 놀리지 않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말했던 모든 것들 이것들은 뭐예요 ERC20 토큰들이죠 여기서는 WBTC가 되겠죠 그러니까 돈과 연관되는 애들만 랜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NFT 계열들이 랜딩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조만간에 그래서 이 부분이 뜨는 분야에 대한 거죠 대체 NFT가 뭐냐 NFT가 뭐냐면 땅 아니면 그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랜딩하는 거죠 랜딩하고 땅도 비싸요 1억짜리도 있고 그래요 땅도 가상 땅 가상 땅 실제 땅 말고 버츄얼랜드를 말하는 거죠 이걸 맡겨놓고 이거 이 땅을 가지고 몇십 정도 가지고 있을 건데 그러면 이제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맡기고 아주 큰 돈을 예치해서 이걸 예금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에데마진을 통해서 제가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이게 지금 대출 금액과 예금 금액의 차이가 좀 커서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출 금액 우리 현실에서는 대출 금액이 더 높잖아요 그다음에 예금이 더 낮잖아요 그런데 지금 디파이 시장은 반대예요 대출이 낮고 예금이 높아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NFT 파밍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것이다 거기에 관련된 디센트럴랜드 크리프토키티 그다음에 밈 밈 밈 밈 밈이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드릴 것 같고 일곱 번째가 이 생태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스비에요 가스비 여러분들 뭐 이 디파이를 하다 보면 가스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로 가스비가 아주 높다는 거죠 근데 이 가스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제가 카이번 네트워크 그다음에 가스비를 놓치면 오미세과하고 루프링이 있어요 루프링 대체 오미세과하고 루프링이 어떻게 어느 누구도 지금 가스비를 낮추지 못하는데 왜 얘들은 가스비를 낮출 수 있는지 그 노하우가 뭔지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지금 우스케 소리로 지금 이 토큰들이 이더리움 안에 있는 토큰들이 코스모스라든가 아니 폴카닥으로 떠난다 떠날 것이다 라는 소문이 있죠 우스케 소리도 그 이유가 뭐이다 가스비가 너무 높아서 이러면 사람들이 디파이에 들어오는 진입장벽을 높여서 이게 화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바 이럴 것 같으면 코스모스나 폴카닥으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 라는 우스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더리움에서는 가스비가 높은 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두 개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여러분도 이제 마지막으로 오라클 알고 계시잖아요 오라클 랜딩을 하기 때문에 수합을 하잖아요 수합 수합을 하면 1대1 수합을 하잖아요 1대1 수합을 하면 지금 이더리움이 있고 이걸 이제 테두로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어떤 유명한 다이콘으로 바꾼다 이러면 이 이더도 실시간으로 금액이 바뀌고 다이도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이 정보들을 누가 오라클 정보들을 이 기업들이 이 토클들이 우리한테 보내줘서 우리가 그 시점에 그 한율을 가지고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스와핑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오라클 그다음에 체인 링크가 있고 네스트 프로토콜하고 밴드 프로토콜이 있다 이것들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나중에는 성장할 것인지 더 성장하고 누가 더 이길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고 체인 링크는 또 중요하게 ERC-223 프로토콜을 채용하고 있어요 ERC-223이 뭐냐면 ERC-20에 그 증보된 기능이거든요 ERC-20이 가진 단점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ERC-223에서 해결했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던 걸 하나하나씩 이제 좀 더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삼쪽을 보시죠 자 테더 발행이요 테더 발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테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뭘 이체해야 돼요 달러로 이체를 하고 그 달러만큼의 테더를 발행해야 됩니다 맞죠 발행해서 어디에 주는 거죠 이렇게 비트 파이닉스에 주는 거죠 그래서 테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 파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노블뱅크에요 지금 테더가 돈을 입금하는 은행이 노블뱅크로 알려져 있어요 이 은행에 입금을 하고 비트 파이닉스는 입금한 금액에 맞는 뭘 테더를 일대일로 달러와 일대일로 대응되는 만큼의 테더를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테더가 발행하는 방법이고요 자 두번째는 다이 토큰이에요 다이 토큰 다이 토큰이 발행되는 것은 아주 웃긴 거죠 다이 토큰 자 다이에 보로우라고 하면 이걸 이제 랜딩으로 보시면 됩니다 랜딩 거의 덱스 그 덱스에 가시면 랜딩이라는 말 대신에 보로우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러면 랜딩 대출 서비스라고 대출 서비스라고 하시면 되고 다이 토큰의 대출 서비스는 오아시스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아시 20텍 토큰 폰즈블 토큰 이게 폰즈블 토큰 약자거든요 폰즈블 토큰에서 하고 있는 거고 잘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다이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서 담보로 줄 수 있는 토큰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이걸 담보로 맡기고 그 다음에 다이를 받는 거죠 그래서 테더하고 USD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달러를 어디에 은행에 자기가 달러를 은행에 이체하고 이체한 만큼의 금액에 상하는 테더나 아니 USD 코인을 발행하는데 얘는 담보를 받고 담보에 상하는 다이 코인을 찍어냅니다 찍어내요 조판을 한다는 거죠 한국은행이 하는 일을 메이크다오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죠 네 그렇다는 거죠 아주 특이하죠 그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대출 서비스 이렇게 해주는 거 그래서 담보를 받아서 어떤 토큰을 주는 거 이런 형태 어떤 담보를 받아서 토큰을 주는 형태 이게 뭐다 볼트 서비스라고 해요 볼트 서비스 담보를 맡겨서 어떤 대출 해주는 거죠 대출 해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 이게 대출이에요 대출 담보로 맡겨서 다이를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오아시스 앱에 보면 대출 이자가 있어요 대출 이자 이더를 담보로 맡기면 대출 이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맡기면 대출 이자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낸다 얼마라 얼마 4% 정도 내는 거죠 연 4% 내는 거죠 USD 코인 같은 경우는 4% 정도 그 다음에 렉터 비트코인도 4% 정도 유일하게 이더는 0%요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대출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이 담보를 맡길 때 이걸 유의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오아시스 같은 거 지금은 이제 다이코이니까 이제 오아시스 쪽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하다보면 유니스왑이라니까 유니스왑 홈페이지에 가시면 대출 이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대출을 받으면 얼만큼의 이자를 내셔야 됩니다 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담보를 맡기면 얼마까지 담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제가 천만 원을 맡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담보 비율이 150이에요 150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 나누기 150을 하면 얼마가 된다? 여러분들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 660만 원 정도다 660만 원 정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66%를 대출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대출 이율인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LTV를 생각하셔야 돼요 LTV가 지금 66%라는 거예요 내가 천만 원 맡기면 LTV는 66 660만 원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660만 원에 상하는 다이 수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LTV예요 론 투 밸류 레이시오였죠 담보 인정 비율이에요 담보 인정 비율이 우리나라가 서브프라임 목이 2008년도 서브프라임 위기 때 얼마였냐면 40에서 60%였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천만 원을 맡긴다 하더라도 어떤 위기가 닥칠 수 있으니 50% 이상은 대출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만 원을 맡기면 500만 원 밑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500만 원 정도 50% 정도만 최소한 한 400만 원 정도만 대출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마진콜이라고 있거든요 마진콜 다 아시겠지만 마진콜이 있어요 청산이라는 말 있죠 우리가 이더를 맡겼어요 이더를 천만 원어치 맡겼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얘가 만약 담보 지금 LTV가 66%잖아요 그래서 66%에 맞춰서 저는 얼마를 빌렸다? 660만 원을 빌린 거예요 근데 이더가 하루아침에 50% 급락이 왔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메그다우 측에서 연락을 주는 거죠 담보를 이더를 더 이체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마진콜 청산 당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옹군보다 옹궁 근처에 오면 얘들은 마진콜에서 청산시켜버려요 내가 맡긴 이더리움 천만 원을 청산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다이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건데 내가 맡긴 천만 원 상당의 이더를 청산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이만 가지고 있는 거죠 다이만 만약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이더를 천만 원어치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근데 얘가 50% 급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60% 급락이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도 팔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죠 가장 애착한 경우가 어떤 거냐면 얘가 60% 찍고 해서 마진콜 당했어요 천만 원을 마음대로 메이크다우 측에서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50%가 상승한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LTV를 50% 이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릴 때 너무 많이 우와 많이 빌려주네 80% 빌려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중한 이더룡 비트코인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걸 하는 거죠 대출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ERC20 토큰들이 누구한테 기속된다 누구의 소유가 된다 바로 오아시스 소유가 된다 내게 아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자기한테 조금의 손으로가 있으면 뭐 안다 마진콜 안다 청산시켜 버린다 왜 자기 거니까 그래서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메이크다우라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거래소니까 여기는 이제 믿을 수 있지만 요즘에 두보좌 거래소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유를 엄청나게 많이 줄 거란 말이에요 300% 500% 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혹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기에 대출 담보 대출을 했으면 우리 담보로가 넘어가면 그 금액을 가지고 그쪽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튈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 아무리 많은 이유를 준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거래소라고 하면 덱스라고 하면 믿을 수 없는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하면 거기서 거래를 하지 않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좋다는 거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얘기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이 뭔지 잠깐만 볼게요 아 네 번째 장은 바로 이거예요 디파이 사람들이 디파이를 하는 이유 뭐 대출해서 땡기려고 하는 거죠 컴파운드 같은 거 맞죠? 그 다음에 예금에서 예금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산 같은 거 보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죠 자산 보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파생상품 이거 아주 위험한 거죠 뭔지 몰라도 위험해요 근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할 거예요 나중에는 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여기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기 이하시 721 넌 폰지벌 토큰들 이제 곧 얘들도 담보로 잡힐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대출이란 게 집이나 땅을 맡기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 집이나 땅 자동차 맞죠? 원래 돈을 맡기고 대출을 받지 않아요 지금 돈이란 토큰을 맡겨서 이하시 20 토큰을 맡겨서 하는 건데 원래 담보라는 것은 이하시 721 이런 애들이에요 예 무담보 아니 뭐야 그 돈이 아닌 애들 이런 거 집당 자동차 이게 이하시 721이 집당 자동차에 대한 프로토콜이거든요 이하시 720 프로토콜이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규약인 거죠 이것들 이런 거죠 우리가 왜 덱스를 이용하냐면 이거죠 예금과 대출의 차이 이거죠 제가 이하시 20으로 담보를 넣는 거죠 제가 BTC가 있어요 이런 가정할게요 BTC가 있는데 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천만 원 저는 이걸 10년 내내 가지고 있을 생각이에요 근데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디파이를 보니까 얘들이 요즘에 보니까 대출이자가 대출이자 보자 예금이자가 더 많이 준다 대출이자 싸고 예금제가 더 높대 그러면 이 BTC를 아주 덱스지만 안전한 1, 2등 1, 2등 지금 1, 2등 차지하는 그쪽에 BTC를 담보로 맡기는 거죠 물론 이게 이하시 20이니까 얘는 랩도 씌워야 되겠죠 이거 BTC를 이렇게 맡기는 거죠 담보로 맡기는 거고 여기서 LTV를 얼마 50% 정도 해서 500만 원 상당의 다이코인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제 덱스에 가서 이 다이코인을 예금하면 대출이자는 아까 보셨지만 메이크다오에서는 0%예요 BTC는 4%이잖아요 4%이고 어떤 데 갔는데 예금을 하니까 예금이자가 12%를 주더라 이러면 예금과 대출 이자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게 12% 그게 한 8% 정도 생기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디파이에 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레버릿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BTC를 이용해서 지렛대 삼아서 레버릿지 지렛대를 삼아서 12% 8%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 더불어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아까 하나 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가 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메이크다오에서는 대출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언제 갚느냐 이것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대출이자는 담보대출을 내가 다이를 여기에 제출할 때 갚으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다이를 제가 다 쓰고 이걸 이제 다이를 메이크다오 쪽에 돌려주는 거죠 그때 이제 대출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때 대출이자는 다이를 또는 MKR 코인으로 MKR이 거버넌스 토큰이거든요 거버넌스 토큰 거버넌스 토큰이 뭐냐면 거버넌스 토큰이 이거예요 메이크다오가 있어요 메이크다오 메이크다오 메이크다오에서 투표할 수 있는 토큰이 있거든요 메이크다오가 뭐예요 이게 최고령이 아니라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투표를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그런 투표를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토큰이 있어요 토큰 생태계마다 그러면 메이크다오에서는 MKR이 이 생태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코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거버넌스 이 메이크다오 이 거버넌스의 토큰이라 해서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하거든요 거버넌스 토큰 그래서 요즘에 디파이에서 거버넌스 토큰을 그냥 주는 데가 있잖아요 디파이에서 자기 덱스 거래소에 자기 거래소에 거버넌스 토큰을 토큰을 뭐 대출을 하면 대출을 할 때 그냥 주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덱스가 유명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넘어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디파이에 목매고 있다 이런 거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하고 C파이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디파이 C파이 이 차이점이 뭐냐 그리고 C파이 중에서도 바이낸스하고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국민은행과 신앙은행 얘들이 승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얘들은 실패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상생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면 DID가 꼭 따라오게 돼 있죠 DID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탈중앙 뭐야 신분인증 신분증 신분증명 신분증명 어떤 거냐면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우리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우리가 외국 나갈 때 가지고 가는 여권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디지털화 시킨다 디지털화 시킨다 즉 이걸 디지털화 시키면 속수가 겁나게 빨라진다 겁나게 빨라진다 우리가 우리가 요즘에 지원금 많이 받잖아요 지원금 많이 받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들 가지고 이제 처리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나오는 시간이 며칠 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신분증명 DID가 활성화되면 이건 하루 안에도 몇 시간 안에도 모든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이 내 지갑 안으로 꽂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첫째 NTF 팜이 이게 조만간에 활성화될 것이다 두 번째 DID 이건 빠른 시간에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얘도 몇 년 안에 1, 2년 안에 얘도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토큰들 여기에 관련된 토큰들도 있지만 이 DID 신분인증 같은 것 신분인증 같은 것들은 토큰을 발행하지 않는 블록체인만 이용하는 어떤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진출해서 이 영역을 쟁탈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역이 너무 큰 영역들이고 그 영역을 차지하는 게 얼마나 큰 이익이 될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정부 뭐 회사 신분인증 같은 거 하나 잡으면 어디에 너무 강범위하게 쓰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대해서도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5페이지를 가서 물 한 번 보고만 먹고요 D5, C5 차이점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뭐냐면 신원인증 C5 바이낸스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낸스 메이크다운 다이토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카이버 네트워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DeFi 신원인증 우리 해야 돼요 우리 안 해도 돼요 메타마스크로 하고 있죠 커스터드 서비스 지원해줘요 아니에요 커스터드 서비스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DeFi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메타마스크를 깔아야 돼요 그리고 메타마스크에 업비트에서 이더를 이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덱스에 가입을 해서 여기서 대출을 하고 그리고 다른 다른 덱스에 가서 예금을 해야 돼요 여기서 대출을 받고 여기서 예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데마점을 할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된다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내가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스스로만 주고 이건 누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그냥 스스로 줄 테니까 이걸 해달라 그걸 누가 해 준다 커스터드 서비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코인베이스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여기서는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파이를 쓰는 이유가 뭐다 이런 거 커스터드 서비스 좋잖아요 그 다음에 블록커라는 게 있거든요 블록커 어떤 거냐면 이 커스터드 서비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살을 담보로 맡겨서 자기들이 이것들을 알아서 우리한테 나한테 수익을 챙겨주는 거고 브로커는 이런 거죠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시킬 수 있어요 브로커한테 야 내가 이번에 덱스에서 디파이를 하고 싶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 니한테 위험을 시킬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니가 하고 그리고 수익금을 나한테 주면 내가 니한테 뭘 주겠다 수고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브로커 이런 사업들은 시파이 같은 데서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시파이는 어디다 바이낸스도 될 수 있고 국민연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I, UX 보시면 매우 직관적 편리하다는 거죠 사용자를 위해서 편리하게 만들었다는 거고 직관적이지 않아요 누구든지 디파이 관련된 홈페이지에 가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첫 번째 포기하는 곳은 어디에요 메타마스크 여기서 포기를 하죠 거의 대부분이 메타마스크 포기해요 그 다음에 이런 거죠 ERC20 토큰을 메타마스크에 이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ERC20 토큰인데 여기 주소는 달랑 이더리움 주소밖에 없어 나는 ERC20인데 이더리움은 알고 ERC20 토큰을 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없어 여기서 좌절하는 거죠 ERC20 토큰들도 이더리움 주소로 넣어도 되는 건데 이걸 모르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포기하는 것은 뭐냐면 얼음표시 공부해서 아주 어렵게 메타마스크을 통과해서 얘기 들어왔는데 홈페이지를 봤는데 모든 게 영어로 되어 있어 보로우로 랜드 이렇게 되어 있어 이 보로우가 뭐 빌리는 건지 랜드가 빌리는 건지 랜드가 뭐 대출해 주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대출 대출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사람인지 보로우가 대출 받는 사람인지 이거 헷갈리기 시작해 여기서 이제 좌절을 하는 거죠 유니수학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 두 개를 값으로 입력해야 돼 여기에 이더 이 밑에는 다이 이 두 개를 입력하지 않으면 뭐 하지도 못해 이런 거 이런 것들 직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포기하죠 그래서 똑똑하지 않는 사람 이런 말을 하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말을 좀 줄이도록 하고 조금 조금 뭐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익스체인지가 중앙화 돼 있다는 거죠 중앙화 돼 있다는 것은 내 자산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분명 알았어요 중앙화 돼 있는데 코인베이스 이런 데 내가 이체를 시키는 이유는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내 자산을 이게 넘기는 거예요 만약 믿음직스럽지 않는 어떤 거로서에 뭘 많이 준다는 이유로 이걸 이체를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내 돈을 가지고 날라도 돼요 왜냐하면 내 돈의 소유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얘가 내 돈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돈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여기서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가서 싸줄 수밖에 없는 거고 디센트럴랜드는 뭐예요 내 지갑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내 지갑에 있는 것을 털어갈 수가 없어요 털어갈 수 있는 경우는 12개 메타마스크 할 때 12개 문자들 이거 유출했을 경우에는 털려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안 떨려간다는 거죠 컨트롤 타이트하게 컨트롤하죠 아주 규격 있게 이건 자발적으로 자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손을 놔도 자기 잘못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뭐 이런 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파이는 메이크다오 AAV DYDX 콤파운드 이런 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CPI가 할 때가 하나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갈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안전과 수익 보장을 해 주죠 단점은 해커의 표적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터졌잖아요 뭐 그런 경우 해킹을 다녀서 하는 거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 거래소에서 다 물어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믿고 이게 돈 맡기는지 모르겠지만 해크의 표준에서 언제든지 내 돈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고 장점은 사용자가 디파이는 자금관리하기 때문에 내 돈 내가 관리하니까 편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단점이 뭐냐면 스마트 컨트롤트가 결함이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손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행 디파이 시파이는 은행은 못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은행에 디파이 진출 물론 은행도 디파이 진출하면 뭘 하겠다 예금 우리가 예금이라는 얘기할 때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동성 공급 근데 유동성 공급이라는 게 예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동성 공급이라고 말하지 말고 예금이라고 쓰는 거고 대출 예금 대출 지금 이제 은행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금이면 내 돈을 이쪽에 넘기는 거니까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거 내 돈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 들고 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유동성 공급 예금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예금하고 대출 이런 것들 파생상품 이런 것들은 은행이 했던 업무들인데 지금은 누가 하고 있다 그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소도 하고 있죠 바이낸스 코인비에스도 하고 있는데 은행은 이제 쫓겨나는 것인가 은행은 이제 앞으로 필요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 만약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거 누가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걸 업비트에 맡길 것이냐 국가에서 돈을 다 찔러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유영업자 정책자금 이거 대출해 줄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받을 때 이런 거죠 디파이 같은 경우는 담보를 맡겨서 대출해 주는 거죠 담보로 맡겨서 맞죠 담보를 잡고 하는 거죠 얘도 담보로 잡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겼으니까 유동성을 근데 우리 국가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소상공인 지원책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지원책을 통해서 그냥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신혼만 인증이 되면 그냥 돈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ID라는 거 신혼인증 같은 거 신혼인증 그것도 어떤 어디서 디센트럴랜드에서 그러니까 탈중앙 을 통해서 신혼인증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물론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빠른 편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시 하루 이틀을 다투는 이 시점에 내리면 죽을 수 있는 이 시점에 너무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디지털화 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위에 올려야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혼인증 관련된 이런 어떤 파도가 조만간에 닥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DID 코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DID는 코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을 써야 되는 많은 회사들이 이걸 채용할 거죠 이 회사들은 코인을 발행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런 시대가 왔을 때 탈중앙 신혼인증에 대한 DID 코인들 같은 것들 시빅이라든가 이런 오토로지 이런 것들이 많은 혜택을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만 DID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거 무담보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업무들 그럼 이런 업무들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빗섬에 시킬 것이냐 아니면 국민은행에 시킬 것이냐 신혼은행에 시킬 것인가 이렇게 보면 CPI에도 거래소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옛날부터 은행인 이런 것들도 각자 도생하지 않을까 자기의 영향이 있지 않았냐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 NTF NFT 파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NTF NTF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NTF 이게 영어로는 뭐냐면 넌 펀집을 토큰이야 대체불가능하죠 NTF 표준은 아니다 NTF는 대체불가능한 토큰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ERC 2005 돈 머니하고 관련된 토큰이다 ERC ERC 72 하나는 뭐다 대체불가능한 토큰 뭐 다음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뭐 지금 이 밑에 보시면 알죠 이런 거 그림들 보시면 알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ERC 721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대사가 될 것 같다 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담보는 지금 담보는 ERC20 토큰들만 담보를 맡기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에 ERC72 하나도 담보물로 채택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밈에서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판매하고 있어요 이게 2도 가격이군요 2도로 오히려 4,5,20 200만원짜리 이거 200만원짜리 보시면 알겠죠 이걸 맡기고 담보로 이걸 이제 팔 상관없어 근데 돈이 필요해 담보 맡기고 그 돈 가지고 융통하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밈이라는 거고 밈 서비스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약해서 이거 좀 크게 확대하면 이건데 제가 발음이 좀 약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작품들 디지털로 그린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것들 앞으로는 이거 살 것 같지 않나요? 이거 소장할 것 같지 않나요? 소장한다고요 한정판으로 한정판 특히 한정판으로 팔만이 하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같이 뭐 코인값이 막 떨어져서 여러분들 지금 천불이 나고 마음에 안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요즘 이 시점에 이런 것들 소유해서 앞으로의 새로운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제 분석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분석해 보라는 거 그리고 또 ERC720 NFT 파밍에 대해서 이게 안 뜨는 건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안 뜨는 건가? 이걸 꼭 보여 드려야 돼요 보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요 ERC721의 성지 같은 곳 모든 ERC 토큰들이 다 있는 곳 이것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는 멀지 않는 장래에 이건 대사가 될 것 같아요 ERC720과 벗먹어서 될 것 같아서 이것들을 보여 드리는 거죠 그런데 투자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샀는데 그게 잘못됐다 한다 하더라도 저한테 그 하사를 돌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주소는 여기 오픈시 여기가 ERC721 NTF의 성지입니다 모든 NTF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셔서 한번 보세요 한 번씩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나무를 보는 단계에서 다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죠 엄청나게 1200 이런 것들 팔고 있어요 한정품을 사면 이게 사토시 낙가모토 라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 보시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담보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센트랜드 땅 파는 곳 이건 제가 하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려서 여러분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모르신 분들은 디센트랜드 제가 많이 올려놨거든요 이것들 5만 5만이면 얼마냐면 500만원 정도 500만원 정도 500만원 정도 500만원을 5만원이니까 500만원 정도 담보로 맡기고 그 돈 가지고 다이토큰 한 250만원 정도 다이토큰 발행해서 예금하고 그래서 이제 재테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밈 밈 이거죠 밈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한정판으로 팔면 아주 되겠죠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75이더 75이더 75이더면 얼마냐면 얼마인지도 400 거의 몇 천만원짜래요 이거 맞는 거 아닌가 75면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75 아닌가 하여튼 어쨌든 제가 다음에 분석해 드릴게요 자세하게 오늘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픈시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토큰들이 그 NTF 토큰이 있다 NTF 토큰이 N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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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들이 있으니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쇼핑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사라고 여러분들을 부추기는 게 아니고 앞으로 대세는 이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것들도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중에는 다음부터는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카이브 네트워크 데럭스까지도 그 다음에 7번 가스 같은 거 가스 7페이지 가스 이건 또 이 페이지라고 하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트윗을 남겼죠 오미서구 루프링이 제공하는 확장 솔루션을 활용하도록 더 많은 개인에게 촉구한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얘들을 이 거래소들을 쓰는 게 가스 요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프링도 ERC20 그 다음에 이더리움 안에 있는 에고 그 다음에 오미세구도 아직 메인넷이 출시됐는지 안 됐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ERC20 ERC20 이더리움 안에 있는 덱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제공하는 덱스에서 거래를 해라 여기는 가스비가 낮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직 이 두 개가 어떻게 해서 가스비를 낮출 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제 말은 뭐냐면 얘들은 이더리움 안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스비가 많이 나가는 애들도 이더리움 블록체인 블록체인에 쓰는 거고 얘들도 블록체인에 쓰는 거라고요 블록체인에 쓸 때마다 가스비가 나가는 거예요 가스비가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인즉슨 지금 일반 애들이 일반 덱스에서 가스비가 많은 나가는 이유는 너무 많이 가스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가 일어나서 가스비가 많이 나가는 건데 얘들이 가스비가 낮게 나온다는 것은 일반적인 애들이 두 번 할 거 얘들은 한 번으로 해서 가스비를 줄인다 이런 의미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도 이번 기회에 그래서 오미세그하고 루프링을 분석을 해서 얘들이 대체 어떤 원리에 따라서 가스비를 낮추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에 긴 시간 동안 했는데 이 오라클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라클 이 오라클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건지 잘 알 거예요 그 다음에 EAC223 토큰이 어떤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체헨능키가 유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EAC20 토큰 중에서 체헨능키가 유일하게 EAC223 프로토클 위에서 만들어지는 토큰이거든요 이게 어떤 걸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정도 이 정도에서 할게요 EA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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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으로 쓴다. 이게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잖아요. 그 ENS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 내 주소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알지 못하는 이런 것도 축축 돼 있어서 너무 힘든데 이걸 어떻게 바꾼다? 이 영어식으로 바꾼다. 어떻게? 뭐 제가 같으면 유프리. 이더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체시키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체시키는 게 더 빠르고 안전하겠어요. 이거. 그게 ENS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ENS 서비스가 났는데 얘는 ERC223 프로토콜은 잘못 입력 넣으면 그걸 알아채서 분실되지 않도록 해주는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입금되는 토큰 관리하는 거죠. 토큰이 잘못된 주소로 전송될 수도 있잖아요. 개발자가 이 토큰을 다시 원래 있는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기능이잖아요. 너무 좋은 기능.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내 이더를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 이것들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가스비는 이미 가스비는 이것들은 리턴해 주지 않는다는 거. 이 정도만 해도 감지, 적절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수수료 전략 효과가 있다는 거죠. ERC223은 토큰을 계약으로 이전할 때 지금 우리가 디파이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대출을 하고 싶어. 예금을 하고 싶어. 그러면 스마트 콘트랙트가 한 번이면 끝날 것 같은데 두 번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대출을 하면 대출할 때 한 번 딱 스마트 콘트랙트에서 가스비를 추출하면 되는데 왜 두 번을 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것 때문에 가스비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잖아요. ERC223은 이런 불필요한 단계를 없애고 한 단계의 프로세스만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가스비를 이 단계를 처리하기 때문에 가스비를 전락시킬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ERC23을 채용한 것은 누다 채 있는 그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그 생태계에 대해서 디파이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 내리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나무들, 디파이 나무들, 랜딩 AAV, 콘파운드, 연파이낸스 이거, 그 다음에 신선스틱스, 유니스왑, 커버파이낸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하나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나무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 직접 실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스비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실습하기 위해서 내 가스비 이 덜을 날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대충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습을 하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냥 이론으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ntf 팜이 앞으로 대수가 될 이것들 담보로 연구 이것들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가스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오라클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0x 하고 카이버네트 업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ID 신혼인증 신분인증 신혼인증 이거에 관련돼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비록 제가 실력이 없고 제가 준비한 게 얕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숲을 봐서 우리 전체 기파이 생태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투자 기회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는 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